오른손을 아래로 가면서 이다리, 이다리, 종아리 쪽에 있는 그림을 잡을거에요. 그리고 무릎 접어진 쪽, 이 주름진대로 잡아도 되고 또는 좀 더 깊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몸이 깊게 들어가서 이 라풀거림대죠. 여기, 여기 잡아도 돼요. 대신에 안으로만 잡으면 안 돼요. 안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건 반칙이니까 라풀거림를 끌어와서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주름진대로 잡으셔도 되고, 주름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서 무릎을 잡아당기세요. 당기면서 매달리면 돼요. 이제 왼손을 땅에 짚게끔 할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을 짚게끔 할건데, 이거를 회수할거에요. 못 짚게. 왼발로 겨드랑이를 이리로 밀어요. 손짚는 쪽으로, 방금 손짚는 쪽으로 밀어줄거에요. 미는데 손을 짚지 못하게 흐러오면 돼요. 그럼 무게중심이 떨어지면 안 돼요. 왼바를 올리면서 정당으로 미세요. 밀 때 손짚는 것을 회수해. 그리고 계속 밀어주면 회전이 된다고 해요. 이때 이마를 대고, 이마를 대고 왼쪽 무릎에 배앞에 있죠. 미실드가. 이거를 반대쪽으로 옆부리까지 해야 돼요. 옆부리까지 땅에 무릎이 부러져요. 계속 밀어주고 무릎이 땅에 닿을 때까지. 여기까지 가면 왼쪽 엉덩이 힙스위치해서 엉덩이 불러주세요. 이렇게 힙스위치해서 눌러서 상대방 컨트롤 해주세요. 무릎을 제트각을 잡아주고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골반이 조금 더 뒤고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방 힙스위치 막아주고 손목 컨트롤. 이 손이 손목 컨트롤. 내려가서 손매를 뒤집어서 오직하고 뒤집어서 이렇게 잡아요. 잡아주고 이제 오른손도 상대방이 바지를 깊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 손이 내 그립을 못 잡게요. 이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왼발이 가슴 위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뒤로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빠지면 눌릅니다. 무릎을 정강에 막아야 돼요. 막고 무릎만 올리면 돼요. 그 다음 왼쪽 정강에 올라갔으면 왼쪽 발, 발목 쪽으로 살짝 밀어요. 이렇게 손을 갖다가 뺄 수 있어요. 하나, 툭 떨어지고. 하나, 회전하고 힘짚고 왼쪽 무릎이 땅에 닿기. 반대쪽 무릎이 땅에 닿기. 그 다음 엉덩이를 밀어주세요. 그 다음 힙 스위치해서 상대방 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잡고. 군목 컨트롤. 손맥 컨트롤. 바지 잡고. 그 다음 밀어주세요. 하나, 힙 스위치. 출기. 엘리기부터 잘wort. 끝나면, 힙 스위치. 이거 자꾸 넘기잖아요. 눈치채로. 움직이저 이쪽으로 부근할 거예요. 이게 손짓는 쪽을 손을. 방금처럼. 밀었다가 회수. 그래서 하니깐. 이쪽으로 자주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미는데. 미는데. 상대방이 우리가 보시면 이쪽으로 두고 있어요. 이쪽 방향을. 기대고 있나요. 이때는. 왼손을 보시면. 왼쪽 옆으로 밀어요. 옆으로 밀고. 왼쪽 무릎이. 이쪽으로 겨드를 펴야돼요. 근데 너무 깊게 이렇게 끼면 안되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무릎 끝이 겨드랑이에 있어야되요 왼쪽 손은 쭉 밀어져요 쭉 차려다닌 느낌은 차려다니고 왼쪽 다리가 벌어지면서 겨드랑이가 밀로 떨어지게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게 어깨가 떨어지게 어깨가 떨어지면 양쪽 다리로 하프가 잡고 있는 다리를 던진다는 것 던져준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발을 보시면 젖고 있던 다리를 던진다는 것 그런 무게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러가면서 호시가 있어요 다시 머리카락 잡고 뒷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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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손을 이리로 밀었더니 상대방을 기대한다 이 손을 당기고 밀어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이 겨드랑이와 팔을 이리로 밀어서 이 어깨가 땅에 비해 땅에 닿으면 그때 부르는거에요 왼쪽 어깨 쳐다보는거에요 하나 그때 이제 쳐다보고 굴러 그래서 위안에 맞추게 하고 머리를 싸잡고 왼쪽 어깨 엉덩이하고 단면도 눌러주면 됩니다 네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다리를 지그제도 해서 무릎을 빼내고 무릎을 빼내고 발목을 빼내 준비하면 돼요 다 했죠 바지도 잡았어요 자 밀었는데 상대방이 기댄다고 이 손을 펄치 넣어주고 어깨 떨어지면 그때 뺀거라고 머리를 싸잡고 자 발을 발끝지에 엉덩이로 복숭앞에 복숭앞에 엉덩이에 갖다대면서 무릎을 이렇게 빼내면 돼요 그래서 마운토를 하뿐만 띄워라가 됩니다 자 자 이런거 시작해 첫 샤워링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을 보시면 이 정강에 가슴을 다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 보시면은 이게 상대방 무릎 라인 깊게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샤워링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 무릎이 여기 와서 이 골반 앞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존의 수행과 비슷해요 이게 너무 여기 받쳐져야 돼요 여기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이 무릎이 가랭이 안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게 자 여기서 이렇게 받쳤어요 이렇게 자 여기 가는데 이 손이 살아있잖아요 이걸로 이걸 드래그하면서 무너트리고 가슴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왔더니 상대방을 쭉 누른다고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빠지잖아요 여기서면 다 안돼 이렇게 굴릴 수가 없어 이 어깨가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어깨 지금 살아있고 이쪽 옆구리 누르게 돼요 그래서 왼손 놓고 상대방 옆구리 반대쪽 옆구리 반대쪽 옆구리 반대쪽 옆구리 잡으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엉덩이 다 누른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누른다고 이렇게 그래서 눌렀을 때 보시면 이 손이 여기 그림 아까 여기 잡고 있었잖아요 잡고 있던게 이 엉덩이 밑에 팔뚝이 깔려야 돼요 이렇게 깔리게 되면 돼요 이게 안 깔리면 안되면 이렇게 엉덩이 베이스 있으시면 안 돼요 엉덩이 베이스를 이렇게 팔뚝으로 막아줘요 이렇게 왼발을 끌어와서 여기 이것을 잡아줘요 바지 잡아주고 왼발로 이 오른발은 뒷무릎을 꼬집고 있어요 이걸 열고 있으면 안돼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발을 꼬집은 상태로 왼발을 훅을 넣어 나비 훅을 발뚝으로 발뚝으로 놓고 나서 오른발을 뒷고 입은 이쪽으로 나비 손을 넣을거에요 이발을 짚고 이마 대고 안 대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오면 돼요 넘어와서 여기 오면 이쪽에 다리를 꼬집히면 이렇게 꼬집혀요 이렇게 꼬집혀서 나오기 힘들거에요 이발로 아랫다리를 밀어주거나 밀어서 빼주거나 그냥 잡혀있는 채로 빼고 왼손이 뒷돌미를 잡아주고 왼무릎을 뚫어 딱히 뚫어 그 다음에 오른다리가 오른손 잡고 있는 다리 눌러준 상태로 넘어가기 위로 넘어가고 손 나와요 손짚고 오른발 여기까지 뒤통수까지 하고 안전벨트들이 파고 눌려서 이렇게 타오린 스윕을 하는데 이게 드래그해서 무너뜨리고 무릎나요 이렇게 엉덩이 밑에 팔 쪽에 깔려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겨드랑이로 가서 상대방 허리가 아니라 이쪽 겨드랑이로 가서 내 다리를 마중 나와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마중 나와서 그립을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발이 꼬집힌 상태에서 왼쪽 발등을 오금에 갖다 대요 그 다음에 배를 살짝 내밀고 이발 뒤덮고 앞힘씩 짓고 뒤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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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을 여기 안 뒤덮고 majestic 헉 막 dime 호실로 백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가겠습니다. 손님! 발을 브랜드 해버려서 무너트리는 다음에 부집어라. 겨드랑이에 가서 내 무릎이 가슴 앞에 허벅지를 갖다 대고 안쪽으로 잡고 왼다리가 여기 집어넣을 거예요. 나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들어가죠? 엉덩이에서 집어넣으면 돼요. 이발을 뒷고 뒷고 끝까지 밀어주고 깨끗이 밀어주고 이발 롱스텝에서 엉덩이가 부곱게 맡기면 돼요. 왼손을 뒷쪽 및 왼쪽 무릎을 불어주고 이거 누르고 넘어가세요. 무릎을 불으면서 슬라이더 하고 안전벨트를 채우고 이 부분은 정당이 된 상태에서 손대만 상체를 들어올리고 왼쪽으로 누워주고 있는 왼쪽으로 이렇게 다리 잠그고 배로 등 허리 밀어주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나비 훅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에 깔려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엉덩이에 깔려있어야지 이 팔뚝 훅이 없어. 이게 안 깔리면 이렇게 되죠? 밀때 이 팔뚝에 걸려온 엉덩이 여기에서 안 뒤집어져요. 수입이 안됩니다. 이게 내 팔뚝이 셀프로. 엉덩이 밑에 깔려있으면 엉덩이 흔들어져요. 나비 수입이 되는 거에요. 이 팔뚝이 엉덩이 밑에 깔려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면 내 팔뚝 때문에 이분이 받침목이 돼서 내 팔뚝에 엉덩이 골이 걸려요. 꼬리뼈 부분에 걸려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셀프로. 자 여기 왔어요. 이제 이분을 이렇게 던지는데 무게를 나한테 이렇게 실쳐요. 이쪽으로 넘어지기 싫어서. 그러면 이게 뜬다고. 왼발을 보시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 다리 가벼워. 같이 들으면 상치가 떠요. 무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 오른쪽 무릎을 세워요. 세우면서 이 다리를 상대방 배꼽을 땅 쪽으로 던져줘요. 던져줄 때 이 손이 여기에 매달이면서 일어날거에요. 매달이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나면 이분이 내 가슴을 갖다줄 수 있어요. 이제 손 바꿔주면 돼요. 배꼽을 다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토버스를 잘 병동했습니다. 그 다음 이분을 훅을 보시면 여기서. 밀어주는데 이분이 이쪽으로 기대. 이렇게. 다리는 떠있잖아요. 이때 그대로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 올리면 상체가 어깨쪽으로 체중이 살리게 돼요. 하체는 돌리고. 이때 오른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세워요. 세워지면서 왼발이랑 오른쪽 무릎을 배꼽 앞으로 던져주고 뒷무릎을 잡고 또 오른쪽으로 골반을 잡아. 이걸로 매달리면서 하체 떨어질 때 이모를 이렇게 동시에. 이모를 이렇게. 턱걸이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돼요. 그럼 등에 내 가슴을 갖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걸로. 머리 죽이고. 넬슨 그립을 죽이고. 18T 그립으로. 백으로 잡아주십니다. 자 여기가 왔죠. 여기가 왔죠. 상대방을 던질 때. 이분이 롱스테트 할 수도 있고. 롱스테트. 또 갈 수 있어요. 롱스테트 차도. 그래서 백으로. 다시. 죽이고. 넬슨 그립으로 머리 죽이고. 그 다음. 훅 넣고. 타고 들어갑니다. 훅 던질 때. 나와주십니다. 자 이거 한번 촬영해봅시다. 자. 자.